짝사랑은 원래 하는 쪽이 약자고 저건 약자의 발버둥이다 아코 PL 컬렉션 제작 오디오 코믹스 내가 간접적으로 겪어봐서 아는데 꼴사나워져요 되받지도 못할 거 왜 퍼주고 있어요? 힘 빠지게 원작 박러덕 눈치 못 채는 것도 신기해 나라면 금방 알 텐데 형 제 옆에 앉을 거예요? 안되나? 이거 나름대로 옆자리에 앉을 용기인데 너의 사랑에 대하여